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6일 월요일 장중에 4시간가량 장중방송을 했다가 별일 없을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막판이 좀 밀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종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수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코스닥도 다시 또 천억대로 개인이 사줬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내일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밀리지 않고 쭉 양봉으로 시현했으면 좋겠다. 여기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좀 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코스피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손박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판에 또 조금 손박김 서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쭉 개인이 다 샀어요. 천억 샀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코스닥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마음 딱 놓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3층 계약 이상 사다가 3층 계약 맞습니까? 그죠? 밀어버렸어요. 자 개인하고 손박김 그리고 기간하고 손박김 외국인이 밀어버렸습니다. 콜옵션 푸드옵션은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인데 수급이 많이 꼬여버렸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갭 상승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에 밑으로 또 처져버리면 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 상황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보악건으로 다시 좀 밀려버렸고요. 자 하이닉스 엘지전자 삼성전기 4%대 밀지만 삼성전자는 크게 안 밀거라고 했는데 잘 가다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자 조선주 강세입니다. 건설주 오늘 밀리는 모양이고요. 철강 강세 자동차 자 비교적 강세 보험주 삼성화제도 제가 5%에서 밀리면 청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분봉 대응되는 분만 알아서 치고 받고 한다. 여기서 딱 깨지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분 남겨놓고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 놓고 빡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어쨌든 전일 사고 난 다음에 4%대 이상 5%대에서 절반 챙겼으면 좋은데 내일이라도 여기서 밀려서 시작하면 절반 던진 사람은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잘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차 신규 매수도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투어 위로 좀 가주면 좋은데 가다가 좀 밀렸어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자 바이오주 셀티련 삼행제 소폭 5% 정도 그리고 오늘도 5% 정도 더 추가했는데 여기서 5% 여기서 5% 정도 추가했는데 밀리게 되면 적당하게 좀 줄여 나가시든지 아니면 아주 긴 흐름으로 25만원까지 밀리더라도 꾹 참고 나가실 것인지 두 가지 반드시 선택을 했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오면 다시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첫 번째는 여기 깨지는 순간 던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밀려버리면 그대로 어느 정도 홀딩하고 있다가 추가 매수로 다시 빠져나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입장에서는 빨리 끊어버리는 게 나았겠죠. 자 이틀 정도 스무스하게 행보권으로 가는 건 좋았으나 그 다음에 밀려버리면 비중 좀 축소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카카오도 뭐 모양 그만 그만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특별히 들어가지고 한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저의 기조는 계속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불안해요 저는. 괜히 한번 와장창하게 시작하면 코스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코스피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업종 대표주군만 안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계 매수세 많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는 좀 울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도 오늘 외국계 소폭 잡히고 있고요. 삼성화재 사자마자 날랐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부분은 청산한 부분도 있고 셀트리온은 소폭 어 조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추후 주가 잘 챙겨봐야 되겠고 삼성화재 오늘 여기 지지권에서 상당히 5% 가깝게 상승세 장대양봉이고 거래량 크게 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 살짝 물려줘도 그 다음 다시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 아마 차량 보험료 오른다는 그 뉴스 때문에 같이 좀 동반 상승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닥터케이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케이 였습니다. 나중에 공지 방송에 다시 한번 찾아뵐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방한다는 공지 방송 남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못 남기더라도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방송 다시 돌려보실 것이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I'm 닥터케이 바이바이 I'm 닥터케이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닥터케이 I'm 닥터케이 I'm 닥터케이 I'm 닥터케이 Let's see y'all